극찬은, 최고의 칭찬은, 뼛속까지 강산해 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명왕사 노랑강성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강사로 인정받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설명을 잘해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방에 업무 차 내려가서 상담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부업 삼아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고 당시에 지방에서 나오는 특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싶어서 상품을 보러 갔었죠. 생산시설도 둘러보고 하다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자리였었거든요. 전반적인 설명을 쭉 하다가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니까 같이 갔던 분이 저를 보고 빙그레 붙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직업은 못 속이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상대 쪽 담당자가 저를 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분 쇼핑몰 수업하는 사람 맞냐고 마치 학교에서 설명 듣는 것 같았다고 되게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도 되게 쉬웠고 좋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서 불과 한 시간 만에 직업이 들통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렇다고 역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강사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강의를 하고 있다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보통 이제 그런 말을 듣는 경우도 좀 있죠. 의미는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는 게 야 저 사람 정말 저희라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이제 뉘앙스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겠죠. 전문적으로 저희라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 저런 일을 할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만큼 되어 보이지 않아 라고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일과 그 사람과 무언가 괴리감이 느껴진다 거리감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걸 듣는 게 더 좋은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에 강의장이 아닌 곳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 강사세요? 선생님이세요? 강의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내 어떤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쪽에 느낌이 나는 제업적인 느낌이 품풍 품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강의 입장에서는 강사 맞아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아 강의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낫겠죠. 직업적으로 훨씬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할 때도 그렇게 옷차림에 꼼꼼하게 신경쓰는 편이 아닙니다. 편하게 입고 강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잘 차려입고 강의도 그만큼 더 잘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옷은 잘 차려입었는데 강의가 그 옷차림 만큼 못 쫓아간다는 얘기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격식에 맞게 옷을 차려입는 것을 그렇게까지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깔끔해 보이는 정도로 편하게 입고 강의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다고 해서 정장을 입고 좋게 옷을 입고 강의하시는 분들을 폄훼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새로 준비하는 강의 때문에 교육기관들하고 연담을 진행한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혹시 옷차림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신경 써야 합니까? 라는 점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상대 쪽에서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고 복장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깔끔하게만 이런 정도의 이해를 된다고 한다면 제가 평소에 입는 대로 강의를 하죠. 사실 강사한테 중요한 건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스타일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강의 자체에 대한 평가겠죠. 제가 생각할 때 절대 듣지 말아야 될 말은 강사 맞아? 라고 하는 표현일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가장 극찬은 최고의 칭찬은 뼛속까지 강사 내? 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지만 강사의 어떤 기본 자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몸에서 배워나간 습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언사 동환감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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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